브릭스 리딩 250-1 유닛 7 Accidental Inventions 오늘의 주제는 invention, 발명품인데 그냥 발명품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한 발명품들 accidental accidental가 우연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발명품들은 당연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발명품들은 우연한 기회에 정말 우연히 만들어지기도 하지 예를 들면 우리가 다칠 때 붙이는 이 밴드 밴드 영어로는 밴드에이드라고 하는데 이 밴드에이드를 누가 만들었대? Earl Dickson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 어떤 great invention, 어떤 훌륭한 발명품들은 happen accidentally, 우연히 만들어져 예를 들면 Earl Dickson은 밴드에이드를 만들었는데 그의 아내는 was always cutting was cutting her fingers 손가락을 계속 베이고 있었어 어디에서?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그치? 이때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과거지? 그 당시에, at that time 그 당시에 bandages 이제 손가락 다치면 붕대를 감아야 되는데 그 붕대를 우리 bandage라고 하잖아 bandages fell off easily 그 붕대가 쉽게 자꾸 떨어져 나갔어, 그치? 그래서 Earl Dickson이 attached a piece of goods 거즈를 어디에다가 붙였냐면 테이프 중간에다가 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테이프 중앙에다가 이 거즈를 붙인 거지 그래서 테이프를 감으면 안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최초의 bandage가 된 거지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발명품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근데 사실 발명품이 아니라 발명 음식, 음식에 대한 얘기거든? Do you want to be an inventor? 인벤터, 발명가지? 너는 발명가가 되기를 원하니? Most inventions, 대부분의 발명품들은 Take a lot of time and effort 많은 시간과 effort, 노력을 필요로 하지 하지만 However, some inventions are complete accidents 어떤 발명품들은 완전히 완전히 accident, 우연이야 Complete, 완전한 우연인 거야 우연히 만들어져 One of these accidents 이 우연들 중에 하나가 뭐가 되었대? Become은 되다잖아 뭐가 되었냐면 아주 맛있는 스낵 즉, 초콜릿 칩 쿠키가 되었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초콜릿 칩 쿠키 초콜릿 칩이 막 들어있는 이런 초콜릿 칩 쿠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할 건데 이것도 이런 우연들 중 하나라는 거지 그치? 1930년에 In 1930 루스 그레이브스 웨이크필드 이름이 되게 길다, 그치? 이 사람이 Was preparing Prepare 하면 준비하다 이런 뜻이잖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 음식을, 파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She wanted to make chocolate cookies 그녀는 초콜릿 케이크 쿠키를 만들고 싶었지만 하지만 She didn't have any baker's chocolate 가지고 있지 않았대 뭐를? 그 초콜릿이 개인 초콜릿인데 baker's 초콜릿은 뭘까? 베이커가 제빵사잖아 그러니까 빵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뭐 또 다른 초콜릿이 있겠지? 그런 초콜릿을 갖고 있질 않아서 그냥 집에 일반 초콜릿만 있는 거야 빵을 만들 때 쓰는 초콜릿이 있는 게 아니라, 그치? She cut a chocolate bar 그냥 우리가 먹는 초콜릿을 cut, 잘랐대 어떻게? Into small pieces 작은 조각으로 자른 거지 그리고 그 조각들을 조각이 여러 개니까 그 조각들을 in the dough dough는 반죽 반죽 안에 넣었지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어 뭘? The chocolate would melt 초콜릿 내가 지금 넣은 초콜릿이 녹을 거라고 어디 안에서 녹을 거라고? Into the cookies 쿠키 안으로 녹아 스며 들어갈 거라고, 그치? 어떤 쿠키? 오븐 안에 있는 쿠키 속에서 녹을 거라고, 그치? But they didn't They는 뭘 얘기하는 걸까? 아까 그 조각들 여러 개니까 They로 써야겠지? 그 조각들은 그렇지 않았어 그렇지 않았다는 건? 응 Melt하지 않았어 녹지 않았어 그 초콜릿은 그냥 거기에 Was stuck stuck은 박혀 있는 거지, 그치? In the cookies 쿠키 안에 그냥 박혀 있었어 Her party guests 그래서 파티 손님들이 그 쿠키를 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Loved 했대 되게 좋아했대 어떤 점을 좋았을까? The look 여기서 look은 동사가 아니겠지? 동사 앞에 더 를 쓴 거 본 적 없지, 그치? 이건 명사인데 그 모습 쿠키의 그 모습과 그리고 테이스트 맛을 좋아했대 그 새로운 쿠키의 모양과 맛을 좋아했대 Today's chocolate chip cookies 오늘날의 초콜릿 칩 쿠키는 Use 사용해 뭘 사용해? 같은 레시피 같은 요리법을 사용하고 있어 그때 우연히 만들어진 그 요리법을 지금도 우린 사용하고 있어 초콜릿을 정말 잘라서 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그런 얘기겠지? 또 다른 이런 우연한 발명은 바로 포테이토 칩스야 그 감자칩 In 1857 1853년에 George Crum was working George Crum이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었대 어디에? At a fancy resort 아주 멋진 리조트에서 사라토가 스프링스라는 그런 거기에 있는 리조트에서 일하고 있었대 이 사람은 아마 요리사였을 거야 그치? 리조트에서 일하고 있는 요리사인데 One of His customers Customer는 고객이지 그 고객 중에 한 명이 Ordered Order 주문하다 French fries 감자튀김을 주문한 거야 He got mad At George George 안 태어났다니까 이 희는 바로 고객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고객이 조지한테 요리사 조지한테 화가 났대 왜 그럴까? Because the fries were too thick Thick는 두꺼운 왜? 그 French fries 감자튀김이 너무 두꺼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 두꺼워요 감자튀김이 이렇게 두꺼우면 어떡해요? 막 화를 냈나봐 그래서 George made another batch of fries 조지는 또 다른 batch of fries 그냥 감자튀김 또 한 통을 또 만들어서 줬어 그랬더니 The customer steals salt 여전히 생각했대 그 감자튀김이 They were too thick 너무 두껍다고 감자가 이번에는 George가 화가 났겠지? 한 번 더 만들어줬는데도 불평을 했으니 George가 화가 났나봐 George was angry So he made the next fries too thin to eat with a fork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그 다음 French fry 그 감자튀김은 너무 얇게 만든 거야 Too thin Thin은 얇은 아까 thick는 두꺼운 아주 얇게 만들었어 먹기에는 너무 얇게 뭘로 먹기에는 포크로 먹기에는 너무 얇게 포크로 찍어지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지 화가 나서 그치 골탕 먹이려고 그치 그런데 여기 too thin too it인데 우리 too too가 나오면 뭐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지 그래서 먹기에는 너무 얇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너무 얇아서 먹을 수 없게 이렇게 해석해도 되거든 어쨌든 두개 같은 뜻이지 그치 그랬더니 그 고객이 더 커스터마스 생각했대 생각했대 The chips looked strange but they were very delicious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 좀 이상한데 이상해 보이지만 오 아주 맛있다고 그리고 그리고 The other customers all love the chips too 다른 고객들도 다 그 칩을 좋아했대 조지는 뭔가 복수하려고 만든 건데 그치 어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려고 얇게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래서 우연히 또 감자칩이 만들어진 거네 Some inventions can happen from accidents 우연에서 만들어지지 그치 이런 어떤 발명들은 이렇게 우연에서 만들어지니까 Don't feel bad The next time you are faced with something unexpected Feel bad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근데 기분이 안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언제? 다음번에 다음번 언제? 너가 faced with 마주하는 거지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과 마주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 You never know 어 누가 알겠어 모르지 그치 아마 maybe your accident 너의 그런 우연이 나중에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인벤션 되게 창의적인 그런 발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You never know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오늘은 우연히 만들어진 발명품에 대해서 발명품은 아니고 발명음식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런 아이스크림 와플에 쌓여있는 이런 콘 아이스크림도 콘을 아이스크림을 넣을 그릇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와플에다가 와플을 말아서 아이스크림을 올려놨는데 그게 바로 아이스크림 콘이 됐다는 거야 우연히 이런 것도 있었네 그래서 오늘은 어 재미있는 그런 우연히 만들어진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 생각해 번역을 되어